공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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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지를 바꿀까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요? 저 누군지 알아요? 이름이? 지금 이거 도대체 안녕 저 옷 컨셉이 뭔가 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? 니 저거 이름이 뭐? 니 저거 이름이 뭐? 니 저거 이름이 뭐? 어? 아 근데 저 방송 본 적 있어요? 어 당연하죠 유튜브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? 아 유튜브 봐요? 구독 돼 있어요? 네 근데 유튜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? 구독하자 알겠습니다 아 지금 오늘 뭐 놀러 나온 거예요? 어 이 언니 생일이요 오늘이? 12시 지나면 내일이 10월 4일이 생일이라고? 네 천천히 You want my destiny 나도인데 너무 잘 어울린다 어떻게 너무 잘 어울린다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잠깐만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소리가 나긴다 나도 진짜 10월 4일이 생일인데 진짜로요? 저 뭐야? 저 93104 93104? 93104? 난 86104 오오오 오오오 통나 진짜 동원이다 어디 가세요? 어? 어디 가세요? 아 전 지금 여기 어 방송해요 홍대에서 뭐 이렇게 인터뷰 방송도 하고 네 네 네 이상이 뭐냐고요? 스칼렛 요한스 스칼렛 요한스 큰일 났네 큰일 났다고요? 뭐가 큰일 나요? 스칼렛 요한스 안녕 아니 스칼렛 요한스 왜 큰일 나요? 아 아 아 그래요? 아 웃음소리가 되게 특이하다 안녕 아무튼 어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드려요 네 서로 서로 생일 축하 생일 축하드려요 네 그래요 두 분 다 좋은 맘 되시고 네 안녕하세요 아 제 이상이 형이었으면 제가 잡았을 텐데 아 너무 생일 축하드려요 아 그래요? 저도 생각했어요 아 아 그런 거예요? 그럼 나도 마음이 편하다 아 아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네 그래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좋은 맘 되세요 인사도 고마워요 파이팅 어 나 순간 애가 10월 4일 생일을 할 때 깜짝 놀랐어 돈이 안 빠졌어 천 curl 그러기 retro 폭발 일단 떠난 연습 Them Kids